안녕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겸 성범위와 저의 천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일 기념으로 글램핑을 갈 거거든요 요맘때 연말쯤에 프라하에서 했던 레드립 메이크업 있잖아요 확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됐던 계기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지금 그때랑 다르지만 좀 많이 늙어서 그때 메이크업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해보려고 이렇게 렌즈도 비슷한 거를 끼고 왔고요 그때 당시에 꼈던 게 퍼스트릿이거든요 근데 그게 단종이 돼서 최대한 비슷한 렌즈를 찾아서 왔어요 워너비 크리스틴 샤이니스타 헤이즐 컬러 오늘은 피부와 속눈썹 립을 강조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고 기초는 하고 온 상태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줄 건데 베이스는 라이크홀리 코스메틱 글로우 듀핏 쿠션 23호 베이지 요거를 먼저 써줄 거예요 얼굴 외곽 부분을 먼저 요렇게 발라줄 겁니다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얘로 요런 붉은 기를 커버를 해주고 어머 피부 표현 너무 예뻐 이 위에다가 정말 예쁜 13호 컬러를 얹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쿠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얘가 글로우 쿠션이긴 한데 굉장히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쿠션이거든요 뻔떡뻔떡한 글로우가 아니라 좀 속광이 도는 쿠션이어서 입자가 고와서 광이 도는 느낌? 이렇게 은은하게 피부에서 광도는 요 느낌이 너무 예뻐요 모공유철도 굉장히 잘 메꿔지고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비염으로 진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아침에 막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코가 껍질이 벗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긴급처방으로 라네즈 슬리핑팩 그거를 완전 긴급처방으로 샤워하는 동안에 두툼하게 얹어놨거든요 근데 코가 완전 매끈해졌어 건성이신 분들, 각질 일어나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4 아이보리 요걸로 요런 요 다크나 코 옆에 혈관 요런 부분만 한 번씩 더 가려줄게요 제가 원래는 진짜 집에만 있나라고 화장할 일이 없었는데 에코랜드 제가 영상 올렸던 거 보셨죠? 우연히 들어가서 거기서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오는 손님분들이랑 친해지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랑도 친해지고 부산에 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장하고 마스크 쓰는 일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뭐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이 얼굴 중앙 부분에다가 13호 포슬린을 써줄 건데 요기 옆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좀 덜어서 쓸 거예요 컬러마다 약간 성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쿠션을 또 제작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밝은 컬러의 쿠션은 색깔을 아무리 이쁘게 뽑아도 조금 매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호스보다는 조금 더 뽀송뽀송한 느낌이거든요? 요게 살짝씩 덜어서 엄청나게 얇게 요렇게 얹어줄 겁니다 이거 컬러가 너무 예뻐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마스크 프루프들이 좋긴 좋은데 또 이게 마스크 프루프가 되다 보면 파우더 함량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모공을 막으면서 좀 트러블이 나는 게 100%일 거고 출장을 갈 때 메이크업을 좀 많이 오래 유지해야 될 때는 쓰지만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조금 묻어나더라도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고 모공 입자를 되게 잘 메꿔주면서 예쁘게 무너지는 순한 쿠션이 요즘에는 좀 메인이거든요?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코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2호 요 진한 걸로 먼저 선을 먼저 잡아주고 블렌딩은 나중에 연한 걸로 약간 꼭지점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코 끝에도 얄쌍하게 먼저 요렇게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연한 걸로 블렌딩 해주면서 눈썹도 한번 이렇게 스쳐가지고 그리고 코 옆에도 요렇게 이렇게 코 쉐딩을 아주 열성하게 해주고 이게 좀 과해 보이지만 결과물이 굉장히 예쁘게 나올 거기 때문에 턱 쉐딩은 이 피부에 바른 쿠션이 조금 흡수가 되면 해주도록 할게요 브로우는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쉐이더 슬림 엠버브라운 요거 요즘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내가 영상에서 한번 쓰긴 했는데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랑 펜슬 타입의 얇은 브로우 사선 브로우 이렇게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스크류 브러쉬 이게 초보자분들도 너무 그리기 쉬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좀 눈썹 그리기 귀찮은 날에 요거 한번 샥샥 해주면 끝나요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로 눈썹의 모양 틀을 좀 전체적으로 잡아줄 건데 앞부분을 좀 내려서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려와서 이렇게 빼주고 펜슬로 남은 부분을 메꿔줍니다 제가 천일이라는 요 숫자를 좀 처음 겪어보거든요 다른 분들은 막 부럽다 이렇게 하는데 가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막 기념일 같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좀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성범위와 천일을 보냈다라는 거는 성범위를 아는 여러분들과 천일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사실 나랑 그 이상을 같이 보낸 후중이들도 정말 많고 나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 그냥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범위도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도 보냈다 이게 천일이라는 게 솔직히 진짜 막 몇백일 막 이런 거는 많이 해봤어도 천일이 처음이어서 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 메이크업에서 음영을 아주 살짝만 깔아줄 건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9호 이름은 차마 부끄러워서 내 입으로 말하진 못하겠는데 어 핑크 너 지금 라벤더 하는? 이라는 거거든요 뭔가 겨울 패키지 무드로 나온 것 같은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 일단 이 안에 컬러들도 너무 예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컬러로 그때도 생각해보면 막 아이 메이크업이 진짜 막 섀도우가 그렇게 진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라이너도 진짜 그냥 거의 안 하고 그림자만 줬던 것 같아요 이걸로 여기 눈 밑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고 오늘은 루돌프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 눈 밑에도 붉은기가 좀 올라가면 예쁠 것 같아요 슬픈 느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컬러로 이거는 중지에 묻혀서 오랜만에 손가락 섀도우로 이용을 해볼게요 그냥 이걸로 한 겹 더 진하게 여기 끝에 있는 약간 좀 매트한 이 느낌의 브라운으로 여기 언더라인 그냥 딱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연해 보여서 발색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발색 너무 잘 되네? 이거 브로우로 써도 너무 예쁘겠다 이거 브로우로 써도 너무 예쁘겠다 그레이 브라운 같은 느낌이거든요 딱 이렇게 언더 칠해주고 이걸로 이 눈 앞에까지 채워줄게요 좀 또렷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쌍꺼풀 라인도 따라서 그래서 얘로 그냥 이렇게 살짝만 눈꼬리 살짝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르죠? 이쪽이랑 오히려 이거는 눈화장은 딱 이렇게까지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간단하고 애교살까지 해주고 아니 이거 너무 예쁘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 그레이 브라운 때문이라도 이 팔레트 사야겠는데 이거 너무 예뻐 진짜 올인원 아니야 이거 진짜로? 이거 쉐딩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주고 언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뷰러를 하기 전에 글리터를 먼저 얹어줄 건데 글리터는 이 팔레트에 있는 거를 두 개 다 활용을 해볼게요 사실 이 라벤더 글리터가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고 오늘 레드립이랑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입자가 크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에 붙이면 이런 입자 일단 포인트처럼 눈두덩이에 콕콕 얹어주고 또 연말에 펄이 빠지면 더 섭하잖아요 또 그 옆에 조금 더 입자가 작은 이거는 이 자글자글한 라벤더빛 글리터를 이 위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예쁘다 그리고 이걸로 눈 밑에도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이 자글자글한 글리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약간 요 뒷부분 뒷부분까지 이렇게 딱 뭔가 더 파티 느낌이 나게 이렇게 볼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올게 이렇게 해주고 그 옆에 또 입자 고운 라벤더빛을 찍어서 이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사실 이렇게 볼에다가 얹어본 적은 없는데 얘가 입자가 되게 눈 내리는 느낌의 입자여가지고 이렇게 얹어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줬으면 에뛰드 래쉬펌 컬픽스 마스카라 롱영컬플렉 요걸로 속눈썹을 이제 바싹 올려줄건데 끝에만 살짝씩 모아주는 정도 쓸 거예요 일단 이렇게 중간 먼저 발라주고 요런 쪽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잡아주는 정도 이렇게 중간 먼저 해주고 이렇게 중간 먼저 해주고 이제 앞부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뒷부분 이게 발라줄 때부터 요 결방향을 잘 발라주면은 뚝짓게 할 일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손가락으로 요렇게 요렇게 끝에를 살짝씩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짱짱하게 속눈썹이 올라가요 반대쪽도 얼른 해주고 올게요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베어 마스카라 브라운 요게 조금 더 얇게 발리는 마스카라거든요 눈 언더도 마스카라를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이제 블러셔를 해줄건데 블러셔는 제가 오늘 라벤더빛을 전체적으로 눈에 썼으니까 요 에뛰드 밀크치크 딸기요요 요 컬러를 써줄게요 요렇게 일자로 느낌으로 일자 느낌으로 요렇게 코 부분까지 요렇게 이어서 해줄게요 이렇게 코에도 이렇게 해주고 요 쉐이딩을 얼굴 외곽에다가 한 번 더 해줄게요 색을 적절히 섞어서 턱 밑에부터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했으면 얘로 한 번 더 중앙에다가 얹어줘야겠다 이제 립을 발라줄건데 페리페라 잉크 스틱 세럼 3호 레드 정착 전체적으로 입술에다가 한 번 깔아줄게요 얘가 완전 레드더라구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요런 립브러쉬로 외곽 부분을 요렇게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 립 자체가 되게 광택이 도는 그런 립이어서 광택을 조금 살려둘게요 요렇게 해줬으면 조금 이게 좀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좀 소프트한 질감의 립으로 덮어줄거에요 휘 틴트 스웨이드 플라워 샤워 좀 쿨한 느낌의 더 딥한 레드에요 이걸로 이렇게 한 번 덮어줄거에요 에뛰드 글라스 루즈 틴트 이브닝 모브 한 번 중화를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교살을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트윙클 팝 글리터링 아이스틱 글린 미 11호 요걸로 애교살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러면 끝 그러면 저는 얼른 옷도 입고 스타일링도 얼른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묶음을 하고 옷을 입고 고데기도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때는 약간 요런 느낌의 반묶음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바싹 묶었거든요 앞머리 살짝 내리고 이번에는 조금 러블리한 느낌으로 이렇게 리본도 달아서 요런 원피스로 입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요 코디를 룩앤민에서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똑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예쁜 거 같아 연말룩 진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저는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조금씩 감사합니다.